오늘이 가나! 오늘이 가나! 결국엔 주가나! 오늘 주가나 세트 한번 보세요. 아 네. 심상치 않죠? 요즘 날씨가 가을 아닙니까? 가을 갬성 폭발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오늘 가위맞이 주가나 시네마를 오픈을 했습니다. 주가나 시네마 타이틀에 걸맞게 저기 배우 의자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가나 시네마 출연자가 7명인 게 이미 이렇게 스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름까지 다 스포 됐네. 아니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떡해. 뭘 다들... 뭐 쫙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사실 이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나 시네마를 오픈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이분들의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뉴퀴즈 시리즈 비긴의 블링블링 그리고 벌떼를 시작으로 우리 또 리턴의 사랑을 했다. 컨티뉴해 죽게 했다. 이 스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퀴즈 파이널로 그 시리즈의 결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주가나가 숟가락 살짝 얹어보고자 주가나 시네마를 오픈해봤죠. 이분들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초등학생부터 글로벌 팬들까지 모두가 대청할 수 있는 띵곡을 만든 바로 YG 강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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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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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요 외로운 이별길을 가는 길 나의 모든 기억을 버려 나의 모든 기억을 버려 감사하다 감사해 아 진짜 땡큐다 아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일단은 우리 아이콘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Get ready 쇼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이 형님 동이 형님 아 동이 형님 동이 잘하기 때문에 아 쟤를 잘해요? 유형 부담돼요 여기 아 부담돼요? 부담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 어차피 여기 지금 네 누나 우리 누나 어허허허허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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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동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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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끝났어 끝났다 웃음 이미 웃으면서 끝났네 자 2번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2번 카메라 안녕 누나 누나의 사랑 동이 동혁이에요 수리조절 좀 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수리조를 했구나 제가 또 누나도 좋아하거든요 멤버들만 안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비아이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무뚝뚝에 약간 그렇죠 네 자 설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누나 이제 너라고 부를게 나 한빈이 하루만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나 진짜 분명히 봤거든요 인실수리 탁 탁 떨렸어요 이제 너라고 부를게 야 이런 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웃는 분위기인데 윤영 못 하죠 얼굴이 다 흣빛이에요 남이 되네 자 윤영 가요 남자다운 연하남 네 상남자 누나 안녕 네 뽀뽀를 부르는 연하남 뭐라고? 뽀뽀를 부르는 연하남 뭐라고? 뭐라고요? 안 하고 누나 안녕 뽀뽀를 부르는 연하남 입술이 이쁜 윤영이야 와 아 많이 했지 많이 했다 이거 진짜 힘들다 남이는 고통을 함께 안 하네요 네 귀를 막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진엔이 네 진엔 진행! 시간 추가! 감정 잡는 시간! 감정이! 누나랑 밀당하나봐! 누나랑 밀당하나봐! 누나랑 밀당하나봐! 감정이 필요하죠! 네, 보안! 자! 자, 됐어요! 어? 누나! 여기구나? 어? 누나 안녕? 아니, 기다려줬지? 아니, 기다려줬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지란이! 지란이 귀 빨개가 나와! 아, 굉장히 민망하네! 아,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장난하네! 아, 이게 실수만 안 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해보자! 누나! 나왔어! 지란이! 많이 기다려줬지? 사랑해! 아니, 80년대 영화를... 아니, 80년대 영화를... 깜짝 놀랐어! 아, 귀가 너무 밝히네! 아, 정말...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아, 이 부끄러운가 보다! 눈쾌가 쓰지! 하여튼, 그 80년대 방화톤! 아... 네, 됐지! 자, 찬우! 찬우 갑니다! 찬우! 아... 아니, 맞네요, 맞네! 네! 내가 좀 드셨네? 미안해, 누나! 누나의 사랑 중이... 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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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내답게! 아, 사랑 중이 찬우! 아, 사랑 중이 찬우! 준혜,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해! 준혜,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해! 준혜는 이제 본인 차례 오기까지 계속... 뭐,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 어렵네요! 지금 계속 리딩하고 있어요, 혼자서! 네! 자, 준혜! 1분 보면 돼요! 전 좀 방역 있는 남자로! 아, 방역 있는 연화남! 상남자! 상남자! 하... 하... 누나들 안녕! 준혜예요! 혹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엄마!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내 심장이 타고 있잖아! 내 심장이 타고 있잖아! 아, 침으로 꿨네! 침으로 꿨어! 침으로 꿨어! 상민이 형, 칠인 것 좀 보세요! 칠했어요! 상민이 형, 칠인 것 좀 보세요! 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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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색깔이 이런 거지! 칠했어요! 칠했어요! 지금 겨드랑이 쪽과... 다른 쪽은 얘기 안 할게요! 상민이 형, 뒤로 한 번 들어보세요! 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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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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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스윗했나... 굉장히 스윗했어요! 하필이면... 마무리! 자,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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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나! 여러분의 키움들이 치워하니가 맞춰요! 브링! 안녕, 누나! 여러분의 키움들이 치워하니가 맞춰요! 브링! 마지막 브링은 뭔가요? 브링! 브링을 하려다가 입이 꼬여서 브링이라는... 오이 갓! 아니, 근데... 다들... 자주 보나 봐요, 이런 모습을? 저희...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보죠 아, 그래요? 아니, 뭐... 한, 두 명은 막... 오우!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이러고 계속... 서로... 그리고 또 남자들끼리니까 어우 귀여워! 이거 하기에도 좀 그러고... 네... 다들 서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리액션이 없어요! 오로지 분량 챙기기! 성우로 빨리하고 가자! 데뷔일에 진짜... 제일 바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지 않나, 서로? 아, 너무 지나치게 서로 많이 보네! 왜냐면... 2018년에... 거의 3컴백을 했어요! 3번이나 컴백을 했어요! 1년에! 약간 그러면 여유가 없지 않아요? 아마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지겨워요! 네? 지겨워요! 아, 되게 오프닝해서... 이렇게 삐걱거리면 어떡해요? 아, 좀 지겨워요? 자, 오늘 아이콘 온다고 해서 저희가 주가나 시네마를 오픈했습니다! 네! 이게 보이세요? 야, 감독은 배우자인가? 이게 배우자! 배우자! 자, 오늘 주가나 시네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아이콘 시나리오를 쏟아갈 예정인데요! 액션 활극부터 청춘물 19급, 청불특기! 19금이요? 19금! 그래요? 역시 귀가 번뜩이죠! 우리 스캔을 보길 잘했지? 기자가 됩니다! 다양한 장로를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아이콘의 시나리오가 주연은 무조건 아이콘이고요! 감독님이 바로 아이콘의 든든한 지원군! 아이코닉 여러분! 아이코닉 여러분! 아이코닉 여러분! 저희가 사전에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아이코닉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 아이콘의 시나리오 감독이라면! 이라는 내용으로 시나리오 공무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아이콘 여러분들은 각 장르별로 아이콘 감독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 주문서를 완벽히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우리 제작진한테 들어봤는데 아이코닉의 여러분들이 정말 기발한 시나리오들을 많이 보내주셨대요! 19금 돼요? 19금 돼요? 19금 돼요? 19금! 경영이 관심이 왔네! 그 부분에서 제가 기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19금이면 다 남자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남자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정말 기발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로 가나요? 네? 마음껏 하시면 돼요! 주연은 여러분들이고 감독님들이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깐깐한 아이콘이 감독님들의 첫 번째 시나리오 받아볼까요? 감독님! 감독님! 주간 아이돌에서 아이콘의 팬송인 줄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주간의 아이콘의 팬송! 줄게는 어떤 곡이죠? 줄게는 이제 비아이가 작사 작곡을 맡았고요! 아 비아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을! 남처럼! 네! 작사 작곡을 맡았고 이제 2017년 5월 달에 만든 노래인데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이제 좀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좀 없다! 그냥 잘해주는 것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지 줄게라는 맞아요! 제목 그러면 이게 또 첫 번째 주문 아니겠습니까? 이거 또 줄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방송 최초! 아이콘의 팬송! 줄게! 음악 주세요! 곁에 있어 줄게 지친 하루를 버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그대 생각나면 정화를 걸어 말해래 우리 좋은 날 가져다 줄게 좋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노래가 그렇죠! 제일 기다리고 있죠! 같이 불러주자! 같이 불러주자! 그리고 팬송 나올 때 팬들이 이벤트 해주자! 안녕하세요! 난 걸그룹이야! 어떤 걸 기억나요? 최근에 저희가 8월 18일에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비하이가 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눈물 나죠 제가 울었어요 울었구나 저만 윤영이 형이랑 저만 울었어요 아니요 동혁이도 울었어요 동혁이 몰래 울었어 눈물이 다 있어 아이콘이 아까 등장할 때 살짝 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곡인 거죠? 맞습니다 이별길 이별길 어떤 노래인가요? 이게 사실 2015년도에 작업한 노래 데뷔 전에 작업한 노래인데 데뷔 전 그때 당시에 제가 꽃길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봤었어요 그게 너무 예쁜 단어인 것 같아서 그거의 반대말이 뭘까 그래서 이별길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로 좀 사랑하는 연인이 혼자서 돌아가는 그 길 이별길이요 이 노래가 되게 띵곡이라는 이유가 한빈이 형이 처음에 곡을 회장님께 보고를 올릴 때 이별길이랑 사랑을 했다가 같이 올렸는데 회장님이 이 노래를 더 좋아해서 사랑을 했다가 오히려 까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사랑을 했다가 못 나올 뻔 했었어요 두 개가 경쟁노래였어요 그걸 지금 3년 만에 꺼냈네요 맞습니다 찬우가 최초로 곡에서 두 번 나와요 아 그렇죠 좀 이례적이에요 타이틀곡에서 두 번씩 나오는 아니 왜 찬우한테 많이 안 맡기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딱 덩어리 한 파트씩 이렇게 딱 받는 편인데 그렇지 찬우가 이제 인트로로 시작이 찬우에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원래는 원래 처음에는 제가 한 번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편곡되다 보니까 두 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 노래는 찬우 꺼네 그래 찬우 꺼에요 진짜 본격적으로 주가나 시네마 아이콘 시나리오를 개봉해 볼까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장르는 몸을 좀 많이 좀 써야 되는 그런 장르입니다 바로 자 이제 주가나의 시그니처 코너로 자리를 잡았죠 바로 롤컴 땡 저희가 지금 아이콘과 하는 녹화가 컴백 2주 전에 하는 겁니다 이미 뭐 방송이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별기를 사랑해주고 계시겠지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속 고속 고속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아 느리게 하면 느리게 그렇죠 느리게 가야죠 느리게 빠르면 빠르게 빨라지면서 느리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표정이 따라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운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에 입에 할게 롤커터에서 한번 가볼게요 바로 가네 이거 선거하면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아 그럼 상품이요 상품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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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콜 콜 됩니다 지금 사실 오늘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리미팅이 되면 따로 준비하나 요것을 잘 해두시면 거기에 얹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해야 돼요 해볼게요 제가 매 눈인 거 알고 있죠 절대 성공 못 할 것 같지만 저희가 이런 거 다 틀렸거든요 우리가 쥐가가 늦게 있는 것 같아 여기만 하면 안무를 그렇게 틀려요 아니 근데 한 번만 틀릴 일이 없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그걸 자기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하면 돼 우리 눈을 속이면 돼 우리 눈을 속이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시는 거야 우린 처음 보죠 우린 처음 보는 거야 단 니들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끝이지 그러면 끝이야 자 그러면 아이콘 200길 롤커터 댄스 우아 주세요 굿바이 굿바이 이별을 안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체키라죠 무덤덤해져 가는 서로의 감속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이젠 무덤덤한 우리 이미 사랑은 이미 사랑은 떠났고 정밖에 넘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하고 뚝뚝 미치건해졌지 예정입니다 다행인 얘기가 그 마음을 짓작이 되어 버리고 뚝뚝 미치고 웃음을 거의 반복돼시네 너와 내가 쌓았던 시 내가 서해를 무너지고 너와 내가 쌓았던 시 내가 서해를 무너지고 너는 이제 별길은 거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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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눈 감아. 자, 눈 감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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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만두 써면 두어 번지더라고요. 바디 말고도 있어요? 바디 말고도 있어요. 있었죠. 오, 있었어요. 많이 끝났는데. 다 했는데. 2초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한 번 씩 웃다가 들어주니까 안 틀린 척. 와, 매의 눈이시네요. 매의 눈입니다. 아, 저는 이거 계속 보잖아요. 한 세 번 틀렸어요. 세 번 틀려가지고. 아, 맞다. 우린 죽어라지. 소공 언제 해보나. 자, 그래서 아이콘. 또 주관하여서 또 진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션 활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콘 랜덤 플레이 댄스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아이콘의 랜덤 플레이 댄스를 듣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럼 우리의 틀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직구자 정말. 되게 옛날 오빠 같다. 직구자 정말. 우리 아이콘의 감독님들께서 정말 고난이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일단 너무 거뜬하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를 단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요? 근데 또 최근에 공연도 많이 했고 콘서트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상대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드디어 선물이 나옵니다. 드디어 선물이 나옵니다. 우와. 우와. 만약에. 랜덤 플레이 댄스를 성공할 시. 주관 아이돌 공식. 네. 로버트 청소기. 제이미. 제이미 컴온. 헤이 제이미. 제이미라는 친구예요. 저거는. 근데 멤버들 중에서 좋아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윤영이 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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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청소기 지금 두 대 있죠? 두 대 다 드려요? 저희가 또. 집이 두 채예요. 두 채니까. 그러니까 한 채 한 채씩. 오케이. 이번 기회를 저희가 세 번 드립니다. 다른 세 번이에요. 세 번. 세 번이면 이제는 한 번은 성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 뭘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뭐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제일 잘 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대열로 한 번 서보세요. 오케이. 힘들구나. 뭉쳐있지 말고 좀 퍼져있자. 그래. 자리 바꾸기가 편해. 퍼져있어. 자리 바꾸기가 편해 그래야. 그게 작전이야.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해. 자리부터. 바꿀 자리부터 생각하고. 자. 그냥 뭉쳐있다가 펴주면 될 텐데. 보지만 보지만. 자. 흐름에 맞게 음악을 느끼라고. 음악 느껴.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죽겠다. 가까워. 응. 가까워. 가까워. 응. 가까워. 너의 흔적이. 나만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바뀐다 여기서. 네.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흐릇 참.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나 너무 맛있다. 예. 아니. 나는요. 잘 안 바뀌어. 내가. 나. 대단히. уда. 그냥.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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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 잠깐만, 움직이게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스웩이 확실해요?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윤영이가 한, 두, 이랬는데 윤영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내가 좀 궁금해서 저게 맞는 거겠죠? 형님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 아시죠? 형님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 아시죠? 알지 나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어 주세요, 윤영아 윤영아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마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마 레몬플리댄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눈이 달라? 눈 빨리 굴려라 눈 빨리 굴려라 첫 소설 잘 들어야 된다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자, 음악 주세요 네요? 에이, 그릇 에이, 그릇 아 똑같아요 잠시만 할 줄 모르게 끝까지 남할 수는 어디서도 즐겨, 즐겁게 즐겁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절! 사랑을 했어 우리가 맺게 했어 우리가 맺게 했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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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윤영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간차 무슨 시간차예요 왜 시간차 윤영이 혼자서 다 이쪽으로 가 윤영이면 마시기 바래서 얘들아 시간차야 자, 우리 윤영이가 한번 직접 본인이 윤영이 얘기를 자, 눈 까보세요 나머지 멤버들 눈 까보세요 자, 동혁 눈 까보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만약에 네 틀렸다 손바닥을 펴주시고요 네 정말 나는 안 틀렸다 손 덜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아이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하하하 너 왜 소리가 고지 못대로 얘기하지 보아지보처럼 나 너무 멀었다 야, 너무 멀었어 저리로 가야 돼 우리 형 혼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로 가고 있어 시간차 하다가 바꿨지 이렇게 잘하니 탓해서 고지선을 좀 줄어봐 사랑을 이랬다 우리가 100벌은 더 했겠다. 100벌은 더 했겠어. 101번째 틀리네요. 오케이. 뭐든지 1절 2절을 외쳐줄게. 느긋하게 가수, 느긋하게 안무 멋있게. 아이콘 랜덤 플레이 댄스. 자, 랜덤 플레이 댄스. 마지막 도전. 음악 주세요. 고고. 에이걸. 잠시 말 좀 모를게. 우리 작가 아이코닉이다. 여기. 2절. 느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넨. 연습을 알게 해 주는 눈빛. 노래가 정많이 더 배웠다. 관조를 채웠다. 관조를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는 매운 일이었던 나 자신이었다. 오케이. 원 댄스. 다르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렇구나 vite some of the Gudin 함라 raf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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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추... 아니 이거 뭐야 이 리액션 뭐야? 아니, 내가 3이 1줬죠? 송금이 좋네 송금이! 돈 많이 벌쌍이네 뱀자가 두 개여요 뱀이 길고요 왜왜왜왜왜왜 아, 난 몰라서 누나! 다 눈 감아요, 다 눈 감아요 할 말 뭐 누나 2018년도 8월 18일에 콘서트 오셨어요? 아니 못 갔어 못 오셨죠?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뭔 말이야! 콘서트 버전이에요 콘서트 버전이 있구나 콘서트 버전시고는 틀린 분들이 있어요 누가 틀렸어 누가 틀렸어 진환이 아, 왜 이렇게 입을 쫑쫑을 해 아, 왜 이렇게 썩아 아, 이상 징후들이 다 나타나 그러면 마지막 기회 하나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드실 수 있나요? 한 번, 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조금 애매했어요 좀 애매했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기 뭐하니까 그냥 한 번 더 아, 그렇죠 실패했다니까요 아, 네 시간이 독사라서 우리가 아, 잠깐만 내버드릴 수가 없네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자, 성공하자 한 번도 성공해보자 여기 자리를 바로 만질 수 있어 바로 만질 수 있어 뒤로 와가지고 네, 여기야 아니, 어떻게든 주가나만 하면 우리가 춤을 못 춰 처음 춰 우리? 주가나만 하면 주가나만 하면 주가나만 하면 좀 혼미해 어디가 아프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빨리 움직일 필요 없어 아, 이거 근데 너무 힘들게 곡 순서 알려드리게 진짜 너무 힘들게 여기 몇 초에 들어가시고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곡 순서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바로 가자 아, 그러면 안무 모두 틀어줄까? 아니, 아니야 안무 영상이 있어요 런투버 틀어주세요 아, 맞아 아, 맞아 자, 그럼 진짜 랜덤 플레이 댄스로 마지막입니다 자, 갑시다 음악 주세요 네, 이르케 madness 이케의usch 그 사람앞은 그래야 떼어 죽는 사이트야 보니 무언가 두개 다 보며 자리면서 쏴줄게 몰랐던 거야 헤어지며 그 무게를 이기적인 거야 잘 가고 싶었어 네 눈물을 죽겠다 간다 간다 우리 그런 볼 때야 볼 때처럼 다녀서 우리 Kara 야 잘 가 br 재미있고 우리 그들은 downtime 게임 이런 이중 나닌데 익숙해져 간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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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별끼리 나를 떠나붙여 뒤에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 뒤에 뒤에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 뒤에 한 명 더 있어야 되잖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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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길을 가는 길이 나의 모든 기억을 보여요 성공! 성공! 서비스 서비스 한 세 번 못 봤는데 사실 못 봤을 때 나는 봤어요 봤는데 사실 랩폴로 써 이거는 넘어가 주자 선수네 선수 콘서트 버전 팬분들과 함께 뛰어넘어 누나를 저희 팬분들과 함께 뛰어넘어 누나를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고 교감한 거였어요 아 정말요? 이런 스킬은 처음이었다 와 이런 스킬 시정의 시야를 가리는 스킬은 인정해야죠 아 아이콘 성공했습니다 제이미, 제이슨 다행이다 와 드디어 성공했다 이거 그냥 누르면 되지 않으니까 제이미와 제이슨 제이슨이 밀어주면 제이미가 먹고 또 밀고 자 그럼 우리가 잠시 에너지 충전할 시간을 드려야죠 그럴까요? 충전합시다 잠깐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액션 활극을 무사히 마친 우리 아이콘과 지금부터 주가나 시네마 아이콘 시나리오 넘버 2 셀프 보고서 너를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셀프 보고서를 부탁드렸죠 네 멤버별로 브로맨스 뭐 학원 청춘물 그리고 청불 어우 장르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청불에서 일단 다들 이렇게 키가 쫑긋하죠 호기심이 많은 줄 알죠 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청불은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구요 네 브로맨스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 중에 흥행 요소 중에 하나죠 브로맨스 아니면 이제 워메스 요게 있는데 우리 아이콘의 최단 우정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아이콘 브로맨스 씬의 주인공은 바로 바비와 비아임 네 사실 인정을 합니까 두 분이 브로맨스 아니 뭐 저희 아이콘끼리 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누구랑 누구랑 해도 그냥 다 브로맨스가 되긴 하는데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악필 악필이네요 악필이 악필이 둘 다 랩을 하고 있군요 아 있군요 그렇군요 일단 바비 플러스 비아이에서 바비아이라고 불렀고 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브로맨스 사이입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브로맨스 씬의 첫 번째 주인공 명언 제조기 아 비아이 여기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왼손으로 썼어요? 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오른손으로 진짜 열심히 씁니다 그러니까 고속 방지턱에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뭐 대고 열심히 썼어요 아 뭐 대고 열심히 썼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천재는 악필이다 네 그래 맞아 이게 천재죠 일단은 수식어 한번 볼까요? 바람이 되어라 왜요? 명언 제조기예요 바람이 되어라 네 혹시 본인도 지금 모르고 바람이 되어라 네 바람이 되어라 자기가 쓴 건데 저 앞에 저 앞에 네 바람이 되어라 바람이 되어라 저는 이제 이제 다음 생에 꼭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 네 자유롭잖아요 어디가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아 그냥 가고 싶은 곳에 흘러가면서 응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너무 단단한 부러지기 때문에 바람처럼 좀 흘러가서 뭐 온 세상을 느끼고 싶은 아 그리고 또 동심도 있어요 동심 네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동심이 없으면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내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뮤즈는 어린아이다 맞아요 인간 어른의 속에 있는 어린아이 그게 가장 강한 뮤즈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멤버들 비하이가 명언 얘기할 때가 다 딴짓해 아 왜냐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요? 매번 해요? 얘 딱지간 짓 정도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일을 하니까 일을 아니 그리고 네 맵을 보면요 네 내 집 마련 그리고 사랑을 했다가 또 대박이에요 멀지 않았죠? 네 멀지 않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네 일단 뭐가 많더라고요 집을 마련하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고 동네아 어느 쪽으로 살고 싶어요? 어느 쪽 제가 지금 땅을 받은 곳이 그 김포 쪽인데 네 김포에 강화 아 조금 가기 전에 김포인데 아니 근데 그 거기는 아직 많이 오르진 비싸진 않잖아요 비싸진 않아서 샀어요 샀어요? 샀어요? 와 이제 오시면 되겠네 올리면 되겠네 올리면 되겠네 자 여러분은 지금 1위 작곡가의 저작권 수익으로 산 땅 보고서를 읽고 계십니다 이야 그리고 멤버들과의 케미가 뭐 바비는 나를 징그러운 놈이라고 징그러운 놈 징그러운 놈 이건 맞는 거 같아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아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만져요 아 스킨십이구나 스킨십이구나 네 아이고 참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걸 또 제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리액션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주니까 그러면 또 신심이 되게 많아요 기아이 우리 김한빈이었고 네 그 다음엔 프로맨스의 공통점은 악필이다 그랬는데 우리 바비 한 번 넘어가 볼게요 바비 얼마나 악필인데 그래 바비 까먹고 기아이도 이 정도였구나 자 비교를 한 번 해볼까요 네 오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누가 뒷길 했지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썼네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네 와 진짜 똑같다 이거 운명이야 추식어가 네 멍충이 이거 언제부터 달린 추식어예요? 되고 싶습니다 멍충이 멍충이가 아 생각을 좀 안 하면은 멍충이가 되고 싶어서 네 생각이 많아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듯이 그렇지 생각을 좀 안 하면은 멍충이가 되면 멍충이 아니 그리고 멤버들과의 케미가 네 지금 김진아는 날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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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바비를 멋지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응 지금 쭉 가는데 나에게 너무 형식적이야 나에게 김진아는 작은 거인이다 나에게 송윤영은 요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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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차원 된다 나에게 비하인은 리더다 생각 안했네 나에게 김대병은 동생 구진은 동생2 정찬은 동생3 야 멍충이다 야 멍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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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절대 문제를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비하인 정도 비하인은 되게 좀 멋있게 쓴다고 했어요 뭐라는 거야 나름 비하인은 멋있게 쓴 거다 리더 동생123 요리사 작은 거 요리사 요리사 맨날 하시나봐요 아 좋아해요 근데 요즘 닦아서 못하고 있는데 만드는 걸 좀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요리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뭐였죠? 샌.. 토스트 토스트 맛있었죠? 진짜 맛있었죠? 근데 크레이스토스트예요 아니면 뭐 근데 일단 퀄리티는 수제버거예요 수제버거의 그 빵이 제가 네 군데를 슈퍼마켓에 돌아댔는데 없더라고요 토스트를 대신해서 이제 수제버거 느낌으로 베테부터 다 아니요 밥이 많 왜 밥이 많나요? 잘나가는 사람만 챙겨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설마 지금 아니 내가 내가 얕은데 내가 얕은데 약속불량으로 누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손에서 이렇게 어 이거 왜 그때 너도 먹었잖아 같이 먹었어요 저는 내가 뒤에가서 뭐 하나 그때 먹어 얼러서 하나 먹어 맞아요 너무 웃긴다 아니 그리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원래는 바비랑 주네 씨가 TV에서 제일 어색했는데 최근에는 풀렸어요 지금도 일부러 멀리 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멀리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 저희가 이제 막 진짜 어색했을 때는 서로 막 장난치게 하고 서로 뽀뽀하게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멤버들이 그게 하게 되면서 둘이 좀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좀 풀렸는데 새롭게 이제 어색한 멤버가 탄생했어요 누구? 주네 앤 찬우 주네 앤 찬우? 왜왜왜 이게 애매한 게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콘서트에서 한번 커플댄스를 춰어요 네 근데 춤을 추려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날 콘서트 끝나고 진한이 형한테 너무 어색했다고 찬우랑 죽을 뻔했다고 나도 있었어 그 자리 난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무대 아니고도 둘이 나왔을 때 어색해 아 정말로? 그러면 두 분 서로 한번 마주 봐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어색하지 않아 그렇게 안 어색해 옛날에 막 그렇게 막 밥이 형이랑 아 이렇게 도와주네 아 역시 리더 이렇게 도와주네요 밥이 형이랑 할 때처럼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아니 또 이 아이가 아이콘 쪽에서는 MC예요 나이 동갑인가? 네 동갑이에요 동갑이다 보니까 더 어색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가리자마자 눈빛을 딱 10초 이거는 뭐 10초다 못 버티면 어색한 거예요 자 눈 약간 눈 회피하거나 동갑 흔들면 이거 누구나 어색하죠 이거 누구나 어색하죠 야 왜 어색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너 야 범티만 하다 코 봐 코 보고 있어 코 봤어 코 봤어 야 중앙을 봐 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보니까 찬우가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어 찬우가 어색하네 그렇죠 제 눈빛이니까 찬우 눈빛이 더 흔들려요 진정한 프로멘스를 보여드릴게요 바비 비하이 나와주세요 아 저도 어색한데 부담스러워 내가 봤을 때 이거 또 별로 안치네 부담스러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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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이거는 솔직히 일반적인 거죠 비하이가 공격이고 바비가 숨이 아니야 잠깐만요 더 가까이 어 여기 봐봐요 수비 표정 보고 싶어 내 눈동자에서 형의 모습을 봐야돼 둘 셋 둘 셋 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아 하지 마라 야 아 야 눈동자에서 형의 모습을 보라고 보이는데 눈동자에서 형의 모습을 보라고 그윽하게 뜨지 마 그래 그래 그렇게 난 형 눈동자에서 내 모습 보고 있단 말이야 나도 나도 보여 보이지 아 하필 truth 우측대지 마 우측대지 마 우측대지마 우측대지마 아 허허 콘서트에서 쳤던 커플댄스를 주간 아이돌에서 보여주세요 네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요청하기가 좀 민망한데 부탁을 하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찬호준의 커플 댄스 보여주세요 간다 애기 해줘야 돼요 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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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온다 앞으로도 나온다 앞으로도 나온다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아이고 댄스 마이클백 아이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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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준혜가 얼굴이 빨개졌어 고생함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니 이거 할 때보다 몰래 보는 게 더 네 설렌다 더 심층 고생인데 설렌다 두 번째 시나리오 프로맨스 씬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 학원 청춘물입니다 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아이콘 멤버 중에 학원 청춘물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 될 법한 멤버들의 보고서를 네 네 첫 번째 학원 청춘물 주인공은요 바로 아이콘의 프린스 송윤형 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혈액형에서 빵 터졌어요 왜요? 이런 거를 처음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에이 형 중에 호감형 네 와 호 왜 A 형 중에 호감형이 이게 윤영이 형이 처음 YG 들어왔을 때 네 했던 개그예요 아 내가 첫 개그에 내가 터진 거야? 형은 혈액형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데 나는 송윤 형 나는 송윤 형 아 아재 개그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걸 웃어줬는데 아재 개그가 아니라 선사시대 개그죠 아재 개그가 아니라 선사시대 개그죠 선사 개그? 고인동 개그 고인동 개그 아재 개그 에이 형 중에 호감형 그쵸 이거 그냥 개그로 개그는 아니었고요 살짝 고양이급 살짝 고양이급 살짝 고양이급 약간 이런 거였어 개그가 아니고 차에 좀 가있어 차에 좀 가있어 나가서 세수하고 와 나가서 세수하고 와 차에 좀 가있어 나가서 세수하고 와 좀 근데 여기 계신 분 안 하고 개그 그 고양이급 멋이 좋네 멋이 좋네 딱 이상민 씨 이상민 씨랑 둘이 있으면 시간 날는지 모를 것 같아요 상민 씨 상민 씨 진짜로 거의 지금 몇 시야? 인도네시아여? 인도네시아여? 좋아하네 진짜 좋아한다 택배 멋있다 또 하나 받아쳐야죠 ㄷ 음 또 순발력은 약해 또 순발력은 약해 순발력이 약해 그러니까 되게 A형 중에 호감형도 엄청나게 최악이네 최악이네 넌 왜 그러니 나한테? 아 근데 저는 아까 바비가 비하이를 어색하듯이 살짝 저도 얘가 너무 저한테 들이대요. 들이댄다고? 얘가 얘한테 들이대는데 얘는 저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아 부담스러워? 그럼 바비가 막 스킨십하고 그래요? 나는 다 해. 얘 형도 형을 만지고 니 형도 형을 만지고 저 형도 형은 왜 내 형도 형이 안 만져? 니 형은 왜 내 형도 형이 안 만져? 너는 얘가 아니잖아. 잠깐만 학원 정신을 줄여라. 아 이게 뭐예요? 아예 정리를 갈 수 있어. 아우 서운해하고.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 아 왜 만져? 아 왜 만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러러 이리 와봐.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은. 엉덩이 이렇게 만지면은. 아 이게 뭐야.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지 말라고. 아 이게 뭐야. 비하니 신이네 신이야. 진짜 스피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콘의 호시가시 그림자라고. 아이콘의 호시가시 그림자라고.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게. 나에게 비하이는 지키넨하이드다. 아 지키넨하이드다. 평소에는 정말 덧없는 동생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할 때나. 녹음할 때가 들어가면 정말 딴 사람입니다. 칼이지. 네 칼이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로. 비하이는 절대 춤출 때.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럼요. 누구 싶어요. 계속. 저희 이제. 계속. 저희 이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긴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긴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긴가. 네. 대형이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주고. 저희를 이제. 맞추라고. 안무 맞추죠. 마지막 관찰. 아니. 그럼 누군가는. 너를 왜 안 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멤버들 사이에서 춤을 제일 잘 춰요. 그것도 제가 잘 춰요. 그것도 제가 잘 춰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출 때 틀린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출 때 정말 사활을 걸고 춰요. 죽을 있나 해서. 멤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여섯 명을 보잖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여섯 명. 하나만 걸려봐라 아주 그냥. 달려봐라. 거울로 온통 다 비하이로 보고. 그렇지. 아 그러면. 작업에서는 뭐. 지키란 하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학원. 청춘물. 다음 주인공은. 햇살동혁. 네. 햇살동혁이가. 별명이 동동이. 네. 동동이고요. 실제 제 별명이자 이름입니다. 동. 네? 본명이 김동동이었어요. 어릴 때? 네.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도 애칭으로도 불리고 싶어서. 몇 살 때까지 동동이였어요. 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딱 직접.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혼날 때. 김동동도 앞으로 나와봐. 예비. 김동동도 앞으로 나와봐. 예비. 너무 힘들다. 김동동도 앞으로 나와봐. 약간 애매하니까. 김동혁으로. 아 너무 좋은데 동동이. 나의 수식어는 사랑동이. 음. 제가 또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많긴 해요. 사랑이 많아요. 네. 어.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네. 제가 또 한 사랑동이 합니다. 네. 사랑동이구나. 아니 그리고 약점이. 그 약점이 뭐지? 오. 이런 건 멤버들한테 물어봐야죠. 조영이가 약점이 많은데. 네. 그걸 건드리면은. 아 안 돼요. 되게 화를 입어서. 시한복탄. 시한복탄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는 얘기를. 이제 멤버들 폭로를 할 수 있지만. 네. 동혁이가 하는 폭로는 기삿거리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주갈라이더로 한번 시청률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주갈라이더로 한번 시청률 만들어 볼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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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같이 떠나서는 말처럼 얘기하고 있어. 우리처럼 말했잖아. 동혁아. 하하하하. 약간 숨어있는 강자. 네. 그냥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약점 그게 무엇이지? 약점 없어졌고. 그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재능이 춤이고. 내 맵을 봐도. 댄스에요. 댄스 와우. 댄스 와우. 아 근데. 복면가와. 진현씨가 거기서. 복면을 쓰고. 미국 춤. 멤버들 다 봤어요? 아 네 봤어요. 너무 웃기더라구요. 느낌상 진한이 아이콘에서 약간. 우직한 형. 또 약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요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 저기 진한이 형한테 되게 오해하고 계신 분 되게 많은데. 갑자기 부드러운 카리스마. 전혀 아니에요. 진짜로? 아 UFC 카리스마야? UFC. 카리스마서 아니다. 그냥 거칠어요. 아 거칠다. 아 상남자구나. 이거 봐 이거 봐. 아 눈 뺏어. 이거 봐 이거 봐. 아 눈 뺏어. 아 이거 나왔어요. 아니 근데 메인 댄서로서 진한씨의 미국 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철이 지난 미국 춤이 아닌가. 아 철이 지났다. 아 동영이가 그러면 그런 거야. 아니 철이 지난 미국 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한씨? 철이 지났다는데. 완전 오랜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가봐야지. 2018 SS 버전으로 가고. 동영이 FW 버전으로 가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진한이 형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택시한 거 좋아해. 음악. 주세요. 버터 느낌 난다. 오우 우선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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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하다. 오우. 걸콤하다. 어우. 오우. 아 지금 공육. 에휴... 약간 이런 표정인데? 에휴. SS라고 얘기했잖아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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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멋있게 그렇죠 음악 드릴까요? 어우 가볼게요 네, 주세요 안 되죠? 멈춰야 돼? 내가 갑자기 너무 막 던졌는데 내가? 너가 그렇게 말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한 번 해봐라 아, 진한이 눈 바뀌었다 눈 바뀌었어 음악 주세요 음악 드릴까요? 음악 드릴까요? 음악 드릴까요? 음악 드릴까요? 야, 따뜻하고 목 뭐라고? 네가 더 서머인데 진짜 누구 같은데? 브라질이야 추울 수록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막내우사 찬호입니다 일단 찬호가 개인 채널을 너튜브에서 아 그쵸 오픈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예 박수쳐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은근 가슴에 불이 있어 열정이 있고 어떤 거예요? 채널에서 아직 지금 오픈한 지 한 5, 6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밀고 있어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게임도 하고 해외 탐방 해외 탐방도 하고 먹방도 하고 아 그럼 원래 그 너튜브나 이런 게 자기 채널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를 유도해야 하잖아요 본인만의 시글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제가 초짜렁이라서 약간 어색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이러다가 구독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에 잘 나오면 이거 갖다 쓰면 되지 어? 이거 갖다 쓰면 돼 좋은 방법이다 응? 구독 좋아요 부탁듀 부탁듀 아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구독 좋아요 부탁듀 아유 유드릭 유드릭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이 좀 그렇죠 이런 게 근데 뭐 이제 차현우 씨를 좋아하는 팬들 말에 그게 있겠지만 좀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한 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회사 이게 갑자기 나와야 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니 가끔 피그맛이 나온다니까 피그맛이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렇게 나와야 돼 야 대박이다 100만 4개 달걀 가자 이거 하면 진짜 구독 올라간다니까 진짜요 안 눌러면 혼날 똥 그럼 그거 먼저 올라가 구독한다니까 흑 놀래요 놀래서 인기 채널을 보면 진짜 그래 갑자기 나오거든요 대단하다 뜬금포로 뜬금포로 유재윤 씨 버전으로 부탁드릴게요 난데없이 튀어나는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아카사카 기름라면 집에 와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일단은 우리 찬우의 셀프 보고서 소식어가 막내 온탑 막내 온탑 그쵸 저는 내일을 보고 살지 않아요 일단 질러보고 잘못되면 혼나면 되니까 아 혼난 적 있어요 혹시? 아 너무 많죠 매일은 맞아 혼나면 받아드려요? 아 바로 수긍해요 아 수긍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일적으로 혼나는 거면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방금 찬우가 말한 게 일적으로 혼날 때는 저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제 사생활로 지적을 한다면 살짝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왜 나를 혼내지? 근데 그게 제가 표정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눈이 한 두 배로 더 커져요 아 억울하거나 야구 아 이 눈이라고? 이거야? 혼나는데? 아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아니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형은 잘 살고 계십니까? 이제 입이랑 눈이랑 따로 노는 거죠 입은 아 죄송해요 잠깐만 진안이가 제일 많이 당했나봐 제일 많이 당했어요 제일 많이 혼내요 제일 많이 혼내고 진안이 형한테는 사생활을 지적을 많이 받아요 뭐 너 자꾸 이런 말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아 사실 제가 100% 이해하면 아 진짜 형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어? 자기도 하면서? 약간 자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기분이 있으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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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아 아 같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어 어떤 일로 아이고야 제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어 친하니까? 네 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딱 했어요 한마디로 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응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때 이 눈이 나온 거죠 근데 이때는 제가 진짜 왜? 제가 잘못한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그래요? 몰랐어요 아 아 그래서 저는 그 치킨을 손으로 잡아서 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따지려고 그랬는데 나 젓가락을 너무 무섭게 들고 있더라고요 나무젓거리고 굶자 굶고 힘드게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한 번 말해봐 그러길래 어 바로 사과했죠 아니 내일이 없다면서요 내일이 없는데 겁은 있네 그렇죠 겁은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귀여워해요 되게 귀여워해요 되게 귀여워해요 진짜 막내 스탑이다 내일 없어 내일이 뭐야 내일 없어 한우는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귀엽다 막내의 매력인 거죠 막내의 매력이죠? 네 마지막 아이콘 시나리오는 바로 기다리셨죠? 네 너무 기다렸어요 바로 19금 청불 씬입니다 네 2번 씬의 주인공은 바로 치명적인 섹시함을 가진 두 남자입니다 준혜와 진환 네 뿌리부터의 요정 뿌요 진환이 한번 갑니다 네 진환이 뿌신거가 섹시보이 섹시보이 이걸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냥 장 입으로 하는 거였는데 본인 입으로 거의 준혜와 전 다 그냥 저희끼리만 아 그리고 택견 택견을? 택견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하고 그래도 몸에 익지않아 택견 그래도 한 2년 가량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몸에 익었네 오 멋있다 아니 거기 고수를 찾아서 그거 알죠 아 누구예요? 손날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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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1등하는 사람 택견이잖아 실제 있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이크에크까지는 되지 않아요? 네 그냥 기본 스텝이랑 발차기 택견이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바람처럼 유하게 가다가 팍 치는 거잖아요 이크에크 이크 이크에크 너무 섹시한데 이크에크 이크 이크에크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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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호흡이 완전 그거잖아 호흡이 하다가 구독 좋아요 완전 그 호흡이야 그 호흡이야 이크에크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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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간다 이게 택견에 있는 발차기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이걸 틀어서 그렇죠 택견도 그러면 대련해요? 대련 대련합니다 대련해요 가위층이 보여줘요 너무 struck 그럴 거 가위층이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아주 Civ일해야지 내가 해줄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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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nite Who's Tpps الس man 잘 잘larını Freddie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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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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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빠져가지고 training 탐나는 타 멤버 앤 컨셉 바비를 얘기했어요 안무를 자기식으로 바꿔버리는 패기 바비가 그걸 잘해요 자기만의 색깔인 거죠 자기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대충 춰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이제 저희 죽겠다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서 후렴 부분에 춤을 추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따다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비가 그걸 자기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이랑 되게 섬세하거든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안 하면 그냥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 이번 편 그렇다 아니 네 그걸 되게 멋있게 하면 하더라고요 멋있게 한다고? 멋있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섯 명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춥겠다 하면서 팔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춥겠다 아 혼자서 한 명이 바비 형이 춥겠다 하나가 비오고 호송이 하나 누가 떼갔네 뭘 떼왔어요 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이것도 이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네 다 약식이네 약식이 약식으로 하네 아니 저는 관객분들 보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총을 쳐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였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억울한 게 같이 똑같은 암을 추잖아요 동작이 화려해요 이 친구가 그치 그래서 시선을 뺏겨요 아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만 보지 이별길 할 때 이렇게 뛰어나가세요 그렇게 야 뭘 차면 또 뛰어요 이거 그냥 음방에서 해버려 음방에서 그냥 음방에서 그냥 혼자서 걸어가면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잖아 막판을 해라 꼭 한 번 불러 그럼 한 번 불러 그러면 1위 공략으로 가자 오케이? 1위 공략 좋아요 이건 지금 걸게요 걸어? 여기서 가는 거네 무대가 장난이야? 무대는 재밌게 하는 거야 비아이 못 이겨 말썽으로 비아이 못 이겨 아 아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섹시가이 치명 준혜의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구수성과 구수성과 나의 주식어 왜 왜 왜 구수성과요? 아 이게 팬분들이 붙여주셨는데 이게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부터 제가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나는 왜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진짜 회장님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막 그 항상 분노에 그 자격지심에 차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나름 1등으로 이렇게 팀에 뽑히고 팀 멤버로 막 이래가지고 팬들이 이제 아 진짜 구수성가라고 아 자기가 노력한 거에 뭔가 결실을 맺으니까 멋있다 뭐 구수성가 뭐 이러더라고요 구수성가 그리고 별명이 섹시가이 섹시가이 그렇죠 섹시가이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드디어 19군 청불버전 아이콘 시나리오를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아이콘에서 지명 섹시를 맡은 두 사람 준혜씨와 진환씨를 위한 아이콘의 감독님 마지막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더 함께 불러보죠 하나 둘 셋 감독님 아이콘이 또한 섹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콘 내에 최고 섹시킹을 찾아주세요 섹시하면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섹시 아이콘은 바로 김진환 그리고 구준해 구준해 김진환 주간아 주간아가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역대급 애교성 이제 오빠야가 바뀌고 내꼬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내꼬해는 오마이걸 효정씨가 정말로 주간아 애교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섹시가이를 찾는 건데 왜 애교성을 여기가 데이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일단 이거 예시 영상 있습니다 예시 영상 예시 영상 보여주세요 내꺼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한 애식이 필요해 자기 여보 오늘부터 내꼬해 진짜 초집중한다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요?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봅시다 아 우리 비하이 지금 보셨던 저 영상처럼 저 귀여운 버전을 섹시로 섹시 버전으로 가면 돼요 일단 섹시 아이콘으로 뽑히신 한 분께는요 주간아 한정판 리비티드 에디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 컬러 좋아요 좋아십니까? 우리 둘만화 때문에 의미 뭐죠 좋아십니까? 우리 둘만화 때문에 의미 뭐죠 우리 둘만화 우리 둘만화는 해칭이 필요해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진환이 형부터 가죠 아 그래 섹시하면 진환이지 수명적이게 진환 나옵니다 진환 김진환 나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여러분 본인이 섹시하게 해주세요 네 네 다 죽었어 에잇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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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벌이라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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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 뮤직 큐 뮤직 큐 나라고 해도 돼 나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I'm a baby Darling I'm a darling I'm a... 말고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해 지금 내꺼를 빠지기셨잖아요 오늘부터 내꺼 해? 오늘부터 해? 뭘 해? 개사입니다 아 개사! 개인적으로 1위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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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혜 버릇거리부터 섹시해요 아 준혜 뮤직 큐 뮤직 큐 뮤직 큐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 키스할까? 하나 둘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키스할까 다른 섹시함을 보여줬습니다 키스할까 좋아 동혁이 조금 욕심이 보이는데 동혁이 가자 갑자기? 개사의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좋아 벌써 1등이야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오우 잘한다 뮤직컨 야 라고 해도 돼 그냥 키스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장소가 필요해 쉿 불 끌래? 불 끌래?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완전 개선을 했네 완전 개선을 했네 완전 개선을 했네 야 초등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려고 해 이건 보통은 잡지 못했다 봅니다 아니 문제를 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자 이제 1등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등을 선택해야죠 아이콘 내에 섹시킹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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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드디어 진해 드디어 자 리미티드 에디션 들어옵니다 뭐야 이게? 자 리미티드 에디션 김진환씨에게 드립니다 주간아이돌 리미티드 에디션 최근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잘 잡아 잘 잡아 하트에다가 자 이제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뭐야? 짜잔 주간아이돌 당뇨예요 소프테라 너무 좋은데요? 아 이길 걸 나와 싶다 섹시랑 뭔성각인지 너무 섹시하니까 좀 덥구덜 아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구간아우리와 함께 온거 처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일단은 오늘 MC 형님 누나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간만에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곡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 또 자주자주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항상 이 주가나에서 뭔가 그래도 저희가 하나를 성공을 했잖아요 레드업플레이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안 할 거예요 구독자와요 안 할 거예요 아 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도 기대하게 돼 야 진짜 기다리니 언제 할까 막 기다리겠네 일단 저도 이제 좀 새로운 시스템에 주간 아이돌 좀 해보았는데 어 프레쉬하고 재밌고 네 또 누나가 또 이제 저희를 잘 아시니까 또 잘 챙겨주시고 또 이 프레쉬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를 대해주셔서 네 저희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웃고 떠지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상민이 오빠는 그럼 상민이 오빠는 못 끼시더라고요 잘 네 감사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한참 웃다가 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했어 네 어디가나 저기가나 결국엔 죽어라 구독 좋아요 아아악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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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뱉는 거예요? 이거 방송 가능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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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언니들도 함께 쪼개 사랑해 금주의 아이돌 위키미키 고생 끝 꽃길 시작한 프로미키라인에게 꽃길 시작한 위키미키에게 입덕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10월 17일 7월 5일 저녁 5시 주간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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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잘 까려 그 험한 이별길에 나를 꺼내 부디 꽃길만 걸어요 조icie hamburger 외로운 이별길을 가는 길 나의 모든 기억을 neut 데킷이 지나간 기억 속에서 산다는 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암튼인가